안녕하세요. 교육진담수요독서에서 열심히 뛰는 책배달부 곰선생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한주 동안 잘 지내셨는지 궁금합니다. 4월입니다. 어떤 19절에서는 잔인한 달이라고 표현하기도 했고 또 따뜻한 온기와 함께 꽃이 만개하길 기다리는 때이기도 합니다. 또 오늘은 제가 이 수요독서 코너를 맡은 지 딱 100번째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저 곰선생과 함께 지금까지 100주 동안 함께 책을 꾸준히 읽어와 주신 모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지금까지 매주 수요일 이 자리에 앉아서 좋은 책과 함께 하는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게 모두 이 방송을 지금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들 덕입니다. 여러분 덕분에 저도 힘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참 100회라니 참 감회가 새롭네요. 그래서 오늘 100회 특집으로 이 책을 가지고 와 보았습니다. 앞에 보시는 지난주에 소개해드렸던 며느라기라고 하는 책인데요. 책 소개에 앞서서 개인적인 이 책과 이 책에 대한 어떤 느낌을 말씀드리면 저의 세계관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은 책이거든요. 이를테면 남들이 이런 표현 많이 쓰죠. 인생책이다. 저한테 인생책을 꼽으라 그러면 두 권이 있는데 하나는 좀 옛날에 읽었던 브루스 커밍스라고 하는 학자의 한국전쟁의 기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건 제 정치 성향을 만들어 준 책이었고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바로 이 책이거든요. 이거는 제가 문화라거나 사회를 바라보는 어떤 관점을 바꾸는데 지금 이 책을 읽기 전에 만들어왔던 관점들을 바꾸는데 대단히 많은 영향을 미친 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100회를 맞이해서 기념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한 권 꼭 소개해드리고 싶고 또 청취자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들고 와 보았습니다. 표지를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만화입니다. 아주 가볍게 하지만 무겁게도 읽을 수 있는 책 이라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청취자 여러분의 기억 속으로 책을 배달해드리는 이문 퀵서비스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대학 동기인 민살인과 무구영 이 책의 주인공입니다. 학교 다닐 때는 그저 그런 사이였고 졸업 후엔 자연스럽게 멀어졌는데 몇 년 뒤에 우연히 서점에서 마주치고 다시 연락을 시작합니다. 그렇게 시작된 사랑이 결혼까지 이어졌습니다. 민살인은 낭만적이고 멋지면서 또 상대 부모, 무구영 부모에게 잘하고 즐겁게 지내는 그런 결혼 생활을 꿈꿨죠. 하지만 이 시어머니의 생일, 시부모의 결혼기념일, 제사, 설을 거치면서 민살인은 어딘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가사노동을 비롯해서 모두 자신에게 지워지는 이른바 집안일 관리라고 하는 것의 부담 자신의 처지가 부당한 것인지 아닌지 제대로 판단할 수 없는 어떤 미묘한 상황 하소연할 곳조차 없는 어떤 이런 이상한 답답한 감정을 전혀 이해해 주지 않는 남편 무구영의 태도까지 결혼 생활이란 이런 것이었나? 다른 사람들도 모두 이런 결혼 생활을 하면서 사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민살인은 혼란에 빠집니다. 민살인과 무구영의 결혼 생활은 어떻게 될까요? 민살인이 처한 상황과 그로 인한 답답함의 근원은 대체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그에 대한 한 가지 해답을 2018년 오늘의 우리 만화상 수상작인 만화 며느라기와 함께 생각해 보고 확인해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앞에 보시는 이 캐릭터, 이 캐릭터 이름이 민살인입니다. 참, 이 인스타에 연재를 하는 그 순간부터 엄청나게 뜨거운 화제를 불러온 작품이었죠. 아마 청취자 여러분 중에서도 보신 분이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스타 팔로워, 이 민살인이라고 하는 계정이 인스타 팔로워가 한때 최고는 40만까지 찍었을 정도니까요. 이제 만화에 대한 소개는 이 정도로 해두고 꼼꼼하게 책을 읽은 청취자 여러분을 위해 핵심을 짚어드리는 2종 보통 키워드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책의 주제, 당연히 결혼이 오늘의 키워드가 될 것 같아요. 학생인 아이들의 교육에 관심이 많으신 이 방송을 지금 듣고 보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이시라면 아마도 질의 짐작을 하는 건데 아닐 수도 있고요. 결혼을 해보셨거나 혹은 지금 결혼 생활을 하시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아직 결혼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결혼에 관한 경험이 저한테 없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결혼에 관한 경험은 저희 부모님의 모습 그리고 결혼을 해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제 친구들의 모습 이런 것들이라서 제가 결혼에 관해서 이렇고 저렇고 얘기하는 게 주제 넘을 수 있다는 생각도 좀 드는데 그럼에도 이 만화가 제 눈에 들어왔고 또 제가 이 자리까지 가지고 온 이유는 이렇습니다. 제가 아는 한 결혼이라고 하는 사회적 결합에서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현실을 좀 거리를 두고 볼 수 있게 만드는 그런 만화였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해하는 한 이 만화에서 보여주는 어떤 결혼의 단면이라고 하는 건 누군가는 힘들지만 그 상황에 대해서 모두가 동의하는 차별입니다. 그 상황에서 힘들어지는 누군가라고 하는 건 당연히 이 만화의 제목이 보여주듯이 며느리의 위치에 놓이는 사람들입니다. 며느리가 아닌 사람들이 이 며느리에게 온갖 짐을 지우는 건 물론이고 심지어 누군가의 며느리인 사람조차도 대표적으로 시어머니 시어머니시죠. 누군가의 며느리인 사람조차도 상황에 따라서 자신이 며느리가 아닌 위치와 맥락에 놓이면 그 며느리의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짐이 되는 존재로 바뀌는 그 결혼이라고 하는 이 사회적 제도의 단면을 좀 부드럽지만 서늘한 방식으로 보여주는 데에 성공한 만화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며느리라고 하는 이 사회적 위치 그 결혼이라고 하는 상황 결혼 이후에 주어지는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이 싫어요? 아니요? 라고 하는 답변을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가족에겐 잘해줘야 한다는 어떤 사회적 규칙 때문에 그리고 더군다나 내 남편의 부모 내 남편의 가족이라고 하는 조금 대학이 어려운 사회적 위치이지만 동시에 가족이라고 불리고 있는 가족이라는 테두리 안에 묶이는 그런 의미에서 더 잘해줘야 된다는 이런 압박, 일종의 사회적 압박 같은 것이 있는 그런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여러 사건들을 이 책에 보여주는데요 그 압박이라고 하는 건 아무래도 이런 말을 통해서 잘 표현되는 것 같아요 나 하나만 조금 양보하면 모두가 편안하다 라고 며느리의 위치에 놓이는 사람이 직접 생각을 하거나 혹은 며느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 하나만 참고 양보하면 모두가 편안하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상황 일종의 공기처럼 떠도는 말들인 거죠 그래서 며느리라고 하는 위치에 놓이는 사람은 결론이라는 사회적 제도의 구조 속에서 그 역할을 정당하게 인정받고 평가받지 못하는 그런 피해자가 되는 장면들을 이 만화에서 여러 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한 사람이 한 여성이 며느리가 되는 기간을 이 만화 속에서는 며느라기라고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뭐 이게 그게 어떻게 차별이냐 그냥 사회적 역할이 그런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특히 요새 젠더 갈등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부각되는 갈등 중에 하나다 보니까 그런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이런 종류의 어떤 구조가 차별인 이유는 사실 정확하게 반대 거울상 남편과 장인, 장모 그리고 부인, 가족들의 위치, 서로의 관계잖아요 사실 남성들, 남편들에게는 이런 종류의 압박감이 상대적으로 덜 주어진다는 덜 지워진다는 거는 부정할 수 없는 우리 사회가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런 단면들을 좀 부드럽고 차분하지만 굉장히 날카로운 방식으로 보여주는 만화라는 점에서 제가 굉장히 인상 깊게 읽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말로 어떤 일부의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요새 결혼을 누가 그런 식으로 하냐 요새 결혼 문화가 어떻게 그러냐 다 옛날 얘기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명절 직후에 이혼율이 높게 나타나는 추세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 라는 어떤 사실 우리들의 상식을 설명할 수가 없겠죠 동시에 바로 그 사실이 이제 이 만화의 절정 부분이 설날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으로서 이제 이 만화에 대해서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 우리 사회의 어떤 이런 인식과 구조적 차별이라는 것이 있다 라는 게 사회 현상이다 라는 것 정도를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게 전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보다 더 풍부하고 직접적인 경험을 지니고 계실 이 방송을 보시는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이제 각자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고 각자 느낀 점을 정리해 보시고 또 나의 삶은 어땠는가 이 만화가 이야기해주는 게 얼마만큼의 진실 혹은 얼마만큼의 과장, 픽션으로서의 그 내용을 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이 책을 한번 가지고 와 보았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2종 보통 키워드 결혼이라고 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았고요 이 책과 함께하면 더 좋을 콘텐츠를 추천해 드리는 이제야 이랑 투데서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이 책과 함께 추천드리는 콘텐츠는 이 웹툰을 원작으로 한 드라마 면을하기입니다 카카오티비 오리지널이고요 만화의 선풍적인 인기에 힘입어서 카카오티비가 오리지널 드라마 콘텐츠로 제작을 했습니다 드라마 역시 굉장히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냈습니다 이제 회당 조회수가 거의 100만이 넘어갈 정도고요 카카오티비라고 하는 상대적으로 신생인 OTT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대표하는 콘텐츠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티비 자체의 통계 집계 결과 30대가 가장 많이 보는, 카카오티비 회원 중에 30대가 가장 많이 보는 그리고 열동률, 한 회를 보기 시작하면 무조건 끝까지 본다 이 열동률이 가장 높은 콘텐츠로 자체 집계가 되기도 했을 정도입니다 지난주에 시즌2가 마무리가 됐고요 배우 박하선씨가, 저도 되게 좋아하는데 박하선씨가 민살인 역을 맡아서 결혼 과정에서 지니게 되는 미묘한 감정선이 민살인이 겪는 미묘한 감정선을 굉장히 잘 표현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아무래도 드라마다 보니까 만화에 비해서 좀 더 자극적이고 직접적으로 결혼해서의 차별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다는 게 아무래도 만화와의 차이점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즌2는 민살인이라는 캐릭터가 아이를 갖고 나서 얘 이야기가 펼쳐지는데 최소한 이 웹툰, 이 책 버전의 웹툰에서는 아이를 가진 이후의 풍경은 그려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시즌2는 드라마 오리지널 콘텐츠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네요 그래서 이런 건 만화의 표현법과 드라마의 표현법 또 만화와 드라마 오리지널 스토리 시나리오의 차이 이런 것들을 비교해 보시면서 한번 보시면 그리고 드라마를 보면서 또 결혼이라고 하는 것에 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오늘 아이랑 투겨너는 드라마 며느라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이렇게 오늘 수신지 작가의 며느라기 소개를 마쳐보았습니다 다음 주에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읽을 책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앞에서 시작할 때 오늘이 청취자 여러분과 100번째 만나는 시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 개인 사정 때문에 오늘을 마지막으로 저는 수요 독서에서 하차를 합니다 참 그렇습니다 제 개인 사정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제가 방송을 막 시작할 무렵에 함께 해주셨던 공동진행자 최선생님과 그리고 그때 사회를 봐주셨던 민우님 이 두 분이 저를 이 자리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청취자 여러분들을 찾아뵙습니다 매주 강의실에서 학생들을 만나면서 그리고 또 우리 교육진담 수요 독서 코너에서 학부모 학생 청취자 여러분들을 매주 찾아뵈면서 어떤 책을 읽으면 우리 아이들 우리 학생들이 교양 있는 성숙한 시민이 될 수 있을까 또 동시에 좀 획일적인 입시 관련 독서록 시장에서 좀 남들 다 읽는 뻔한 고전 베스트셀러 이런 거 벗어나서 그 학생들이 우리 아이들이 남들과 다른 유일무이한 존재로 비춰질 수 있을까 좀 요런 고민들을 하면서 지금까지 책 100권을 선정하고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제가 이 방송에서 여러분께 건네드린 정보가 제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만약에 정말로 도움이 되었다면 이제 제 소원을 이룬 것이니까 정말 기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저와 함께하는 교육진담 수요 독서 100주 동안 함께 해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하차를 하지만 교육진담 수요 독서에는 또 다른 좋은 선생님이 오셔서 계속 진행을 해주실 것입니다 이 뒤에도 역시나 교육진담 수요 독서 계속 사랑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앞으로 우리 사회의 훌륭한 시민으로서 바람직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또 온갖 듣도 보도 못한 주제의 지문이 막 출제가 되고 있는 대학수학능력시험 독서 비문학 영역에서 당황하지 않고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갖추도록 대비하기 위해서 앞으로 즐거운 독서 생활 꾸준히 이어나가시기를 바라겠고 또 저는 하차하지만 앞으로 우리 교육진담 수요 독서도 청취자 여러분의 독서 생활에 꾸준히 도움이 되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번 100회 100주 동안 저와 함께 해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내려가지만 그래도 마지막 멘트는 해야겠죠? 교육진담 수요 독서 코너는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책을 가볍게 하지만 꼼꼼하게 읽어나가는 방송입니다 여러분의 손길에서 책장을 넘기는 소리의 숫자만큼 앞으로도 댓글,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설정, 링크 공유 꼭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